오늘은 색연필로 비비추 그리기 전단계인 연필 스케치와 전사과정을 보여드릴텐데요. 비비추꽃은 잎사귀가 큰 편이라서 잎사귀 때문에 꽃이 묻히지 않도록 비율을 잘 맞춰서 범위를 잡아주시고요. 우선 가로하고 세로의 중심을 나누고 비스듬하게 뻗어있는 꽃대들의 위치를 잡으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가로와 세로의 중심을 잡아볼게요. 꽃대의 세대의 위치랑 잎사귀의 위치 정도 잡아보겠습니다. 꽃대와 꽃 위치하고 잎사귀 정도 잡아보았고요.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보겠습니다. 꽃대의 세대의 위치 아멘 좀 더 세밀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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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워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줄 3줄 나와있는 부분들 지워가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스케치한 두 면에 사비연필로 스케치한 선보다는 조금 넓게 선을 그리셔서요 사비연필로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도패드를 밑에다 두시고요 스케치한 용지를 마스킹테이프로 고정하셔서 빨간 볼펜으로 선을 따라 꼼꼼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, 띄워볼까요 자, 띄워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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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띄워볼까요?